마을이한테 우유를 먹이고 있는데 손톱이 너무 길어서 손톱을 좀 잘라볼까요? 에이 쬐끔해 어? 건우는 안 자른대매 뭐해 누가 빠졌어 알았어 번호도 해줄게 응 응 거노도 자르고 싶어? 알았어 알았어 거노도 해줄게 알았어 알았어 거노 앉아 거노 해줄게 거노 해줄게 이리와 거노 손톱을 자르겠습니다 거노 손톱을 자르겠습니다 자 거노 손 어 하율이 우여 알았어 이거 먹이고 해 응 드세요 응 너 안마귀는 왜 켜놨어 거노? 응 너 손톱 아빠가 잘라줬지 엄청 바싹 또 깎아놨었네 다 DAVID 힘든데 잠시 네 원 됐다 이아아 이쁘다아 반대쪽 반대쪽도 어휴! 여기 우유 하율이 우유 더 먹기고 어휴! 건우야 니가 하는 거 위험해 발톱도 깎을 거야 알았어 엄마 손톱하고 발톱도 해줄게 그렇지? 손 먼저 하고 여기 먼저 하고 해서 발톱 자르자 물건호 손톱 깎는 거 무섭지 않아? 얌전하게 잘 있네 자 아직 두 개 남았다 두 개 남았다 두 개 남았다 아휴 하율이 우유 하율아 우유 이렇게 자 아! 엄마한테 하는 거 아니야 자 두 개 남았으니까 여기까지 가져올게요 갑자기 화면이 왜 이렇게 됐지? 됐다! 건우 손톱 끝! 발톱도 잘라줄게 발톱도 자른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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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다 됐다 아 됐다 반대쪽 반대쪽? 자를게 없는데? 자를게 없는데? 너무 깨끗해요 깨끗해요 어 알았어 하유리 하유리도 손톱 깎을게요 아까 어디 깎다 말았는데 여기구나 자 가만히 있어야 하는데? 오! 오! 트럼 시원하겠다~! 아직 이때는.. 오! 오! 깨 아직 이때는 손톱이 막 엄청 말랑말랑해 근데 얘는 확실히 여자애라고 손톱이 엄청 이뻐요 이정도면 인사 도움이 가사 이즈 가사 cela 됐다 다 했어요 아 이쁘다